이슈 분석 시간입니다. 어제 남북 이산가족이 금강산에서 꿈에 그리던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2박 3일 일정으로 열리는데요. 이산가족 상봉 행사 향후 일정과 남북관계 전망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장한대 박창환 교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4.27 남북회담에서 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합의에 따라 어제 극적으로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졌잖아요. 2015년 10월 이후 2년 10개월 말인데 어제 상봉 어떻게 먼저 보셨나요? 저도 나이가 중장년이라 눈물이 메마른 사람인데 이산가족 상봉은 참 볼 때마다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눈물을 흘리다가 자세히 기사들을 보니까 어제 만난 상봉 가족의 3분의 1만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를 만났다고 해요. 그럼 나머지는 직계가족이 아닌 반계가족, 부모, 사촌 이상을 만나게 되는 거죠. 참 이렇게 가면 결국은 기다리시던 부모, 형제, 자매를 볼 수 있는 그런 가족 숫자는 더더욱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루빨리 이산가족의 어떤 상봉의 정례화, 또 상설화. 이게 정말 시급하다. 이렇게 가다가는 진짜 부모, 형제 만나보지도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나올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이제는 한계에 도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웠습니다. 이제는 당사자들이 나오지 못하는 수준까지 좀 일어났다. 이런 얘기도 좀 해주셨고요. 안타까운 점은 아직도 만나지 못한 이산가족들이 아시다시피 상당수술하는 점입니다. 연령대가 높아서 그런지 생전에 헤어진 가족을 만나볼 수 있을지. 가슴 아픈 사연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고요. 지금까지 이산가족 상봉이 좀 어땠습니까? 이산가족이 총 20여 차례 상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총 합계가족 말고 진짜로 만난 사람들을 보면 등록자가 지금 한 6만 5천여 명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5천여 명 정도만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10%도 채 안 되는 상황입니다. 나머지는 아직 생사 확인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2년마다, 3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보니까 이산가족들 자주 만나나 보다 그러지만 당사자들은, 정작 당사자들은 65년 만에 만나는 거거든요. 설사 이렇게 아직도 못 만난 사람들이 많지만 만난다 손 치더라도 이게 또 생이별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번 만나고 나면 언제 만날지 모르는 이별을 또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건 진짜 만나는 사연 사연이 다 힘든 사연이고 눈물 많은 사연이지만 그런 만남조차도 이벤트성으로 열리다 보니 이게 너무나 찔끔찔끔 만나고 있고 그래서 이제는 이번 것처럼 남북관계가 개선될 수 있는 기회가 또다시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뭔가 좀 획기적인 방안들이 나올 필요가 있다. 이런 목소리가 이산가족들뿐만 아니라 온 국민들이 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말미에 지금 해주신 것처럼 이산가족 상봉, 정예화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좀 높습니다. 4.27 남북회담 이후 남북관계가 아무래도 좀 헤빙무드를 보이고 있어서이기 때문일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좀 가능한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가능성은 좀 있다고 봅니다. 과거에도 우리가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라든지 이런 상설화를 위한 노력들을 많이 했었는데 문제는 북한의 태도예요. 우리가 제주도 난민 문제 같은 경우에 국제 간의 이해관계가 다르고 여러 국가가 걸쳐있다 보니까 사실 풀기 힘든 해법이 있지만 이산가족은 남과 북이 합의만 하면 되는 문제거든요. 또 인도주의 문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스스로 자신도 이산가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방북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면회소까지는 안 가더라도 생사확인이라든지 상시적인 생사확인 그리고 서신왕래 또는 화상상봉 어떤 최소한의 이번에 살아생전 만나지는 못하지라도 후손들이라도 나중에 형제 간에 또는 지척 간에 만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최소한의 생사확인과 이런 조치는 이번에 좀 이루어져야 된다. 또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 3차 방북에서 물론 핵이라고 하는 문제가 크고 또 경제협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크지만 본인 스스로가 이산가족이라고 강조하신 만큼 최소한의 생사확인과 서신왕래 정도의 어떤 최소한의 조치들은 이번에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도 가져봅니다. 이산가족 상봉 관련 소식은 여기까지 좀 듣겠고요. 다음 소식입니다. 남북이 23일 개성공단 내 남북연락사무소 개소식을 여는 방안을 지금 협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미가 연락사무소 개설을 둘러싸고 미묘한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데 일단 청와대는 제재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남북연락사무소 개설 논란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일각에서 미국과 우리나라의 그런 목소리가 좀 엇박자가 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정부가 좀 진화에 나선 모양새예요. 미국과 충분히 협의된 상황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견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연락사무소에 필요한 게 대북 제재에서 문제가 되는 게 전기 공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정부가 밝혔다시피 이것이 북한의 경제적인 이득을 주는 게 아니고 지금의 어떤 북미협상이나 남북협상에 꼭 필요한 상설 조직을 갖다가 북한 내에 두는 문제고 거기에 필요한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극소량의 전기를 공급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별 문제 없고 차원이 다른 문제다. 이렇게 정부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어떤 용인을 구해야 되는 만큼 만약에 설치가 된다면 그에 알맞는 성과를 갖다가 걷어낸다면 이런 정도야 미국이 어느 정도 이해해 줄 수 있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정부가 사무소 설치를 통해서 어떤 이익을 갖다가 어떤 협상의 진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가지고 국제사회를 설득한다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또 한반도 문제를 두고 미국과 중국이 복잡한 게임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당장 그 4달 9구절이죠. 이 시점을 기해서 4달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한다는 소식이 지금 들리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김정은이 중국을 갖다가 3번이나 방중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진핑이 사실 그전에는 만나주지도 않다가 이번에 핵 국면에 들어서면서 3번을 만나줬는데 답방의 성격이 일단 있고요. 또 북중 어떤 혈맹을 과시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기가 미묘하죠. 지금 미국과 핵 리스트와 종전 협상의 어떤 빅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시기예요. 그런데 또 중국 입장에서 보면 미국과 무역전쟁을 치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럼 시진핑이 만약에 99절날 간다 그랬을 때 이것이 혹시라도 미국과 중국의 어떤 무역전쟁의 어떤 숨구멍을 트기 위한 지렛대 역할을 하면 우리로서는 선수란 효과로 나타날 텐데 이게 쉽게 얘기하면 북한과 미국의 어떤 그런 관계 변화 여기에 대해서 견제구를 날리기 위해서 간다. 이렇게 되면 협상이 복잡한 함수에 빠지게 되거든요. 또 김정은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우리 이렇게 든든한 중국의 백이 있어라고 믿게 만들어준다 그러면 협상이 후퇴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또 반면에 핵 리스트와 그런 종전 협상의 빅딜에 대해서 중국이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이후에 중국과 북한 사이의 어떤 경제 협력 또는 정치적인 협력 강화 이런 동맹관계의 발전으로 가면서 선수란 효과로 나간다면 이건 또 김정은으로서는 일과 양득의 효과를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견제구가 될지 아니면 지렛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9월에 폼페이오 방북하고 또 시진핑 방북하고 문재인 대통령 방북하고 또 유엔 총회가 열리고 이런 행사들이 줄지어 있는데 뭔가 이번 협상 국면에서 중대한 분기점의 승거는 분명하다. 그 한가운데 시진핑의 방북이 선수란 효과를 가져올지 아니면 어떤 대화에 어떤 소위 나도 한자리 끼워줘 이런 어떤 방해꾼 노릇을 할지는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모종의 행동에 나선 거는 좀 분명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이런 방북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국의 속내는 한편으로는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네 번째 방북 또한 지금 민박이 했잖아요. 3차 방북에서 김 위원장을 못 만나 빈손 방북이다. 뭐 이런 지적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좀 성과를 낼 수 있겠습니까? 6월 초에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나고 나서 일주일 뒤에 당장 협상을 시작하겠다 그랬는데 그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폼페이오가 북한을 방북을 했었는데 김정은은 보지도 못하고 돌아오는. 그러다 보니 이게 뭔가 협상에 난항이 빠졌고 그리고 양쪽 모두 강경한 목소리가 나와서 이러다가 결국은 이제 다시 예전처럼 후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최근에 뭔가 급격한 진전이 변화가 보이고 있어요. 볼튼의 인터뷰를 보면 지금 커다란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김정은과 면담도 성사가 됐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지금 그동안의 한간에 설로 나오고 있던 핵리스트와 종종선언의 어떤 빅딜 이럴 가능성이 충분히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여기에 중국이 이후에 99절날 방문해서 힘을 실어주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것을 구체화시켜서 유엔으로 가져가면 결국은 트럼프의 손에서 핵리스트를 지워주는 거는 유엔 총회 때 트럼프 손에 김정은이 핵리스트를 지워주면서 어떤 사국의 어떤 종종선언 이런 모양새로 이루어진다면 우리로서는 최선의 그림이 될 텐데 이게 변수가 너무 많거든요. 그런 점에서 9월달이 한반도의 어떤 평화의 분기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눈여겨보고 또 소식도 좀 챙겨보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다음 달은 그야말로 정말 숨가쁠 것 같습니다. 시진핑, 폼페이오 연쇄 방북의 9월 남북 정상회담 또 이후에 유엔 총회까지 지금 이렇게 맞물려 있는데 한반도 평화 안착을 위한 비핵화 논의 마지막으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선의 그림은 유엔 총회 때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리스트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갈 때까지 변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일단 중국의 입장이 중요합니다. 시진핑이 그런 북한의 태도, 김정은이 중국에서부터 뭔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만나는 건지 아니면 중국을 핑계 삼아서 핵리스트를 전달 안 하고 뭔가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하고 있는 건지 이 속내가 결국은 시진핑을 만나고 난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방북을 하게 되면 이 속내가 확연하게 드러날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미국과 중국의 어떤 역할 거기에 따른 김정은의 어떤 속내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보면서 만약에 좀 어그러진 면이 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평행에 방북했을 때 그것을 또 조정해야 되는 부담을 안게 됩니다. 결국은 앞에서 잘 된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가서 숟가락만 얹으면 되지만 뭔가 미국과 중국과 북한의 협상이 조금 난항에 빠져 있다. 뭔가 진전이 안 되고 있다. 이랬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방북을 해서 또 막 후 조정을 해야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은 지금 날짜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게 트럼, 폼페이오와 시진핑의 방북 이후에 그 결과를 가지고 어떤 조정을 해야 되느냐 조정의 스탠스를 어디까지 가져가야 되느냐가 여기 또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에 대해서 유심히 좀 상황을 지켜보고 우리의 역할이 중요해졌다라고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장한대학교 박창한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